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1년 만인 2022년 3월 16일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전세계의 시선이 일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4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후쿠시마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보관 수조의 냉각 기능이 약 7시간 반 동안 중단되고 오영수 보관 탱크도 제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신칸셋 열차도 탈선했고 도쿄 등 수도권에서만 최소 2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17일 오후 8시 33분경에도 남부 오키나와현에서 152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3월 16일 저녁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하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경보가 울렸고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성은 외부 세계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진 당시 원자력발전소 내부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으며 지진 발생 당시 615개의 연료봉이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직원들이 안전 범위 내에서 온도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서 바로 밸브와 수독 펌프를 잠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상황은 예전과 다르며 액자장탱크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도쿄전력은 일본 전력산업의 거물이며 일본 정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의 감독 역할을 해야 하는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에 대해 더욱 관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흘 전 3월 16일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일 지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전세계적 큰 우려를 또 한 번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의 대폭 빠른 태평양을 넘어서서 세계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후미우 일본 총리는 3월 17일 연설에서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관부서에서도 핵노설이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원전 관련 이상이 없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세계는 여전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견한 예로 작년 2021년 5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출이 있었고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발표했으나 확인된 결과는 유해한 방사는 노출은 이미 3월달 두 달 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세계는 이번 3월 16일 규모 7.4의 후쿠시마 앞바다의 강진 관련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 상황에 대한 일본 도쿄전력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로 후쿠시마 원전을 바라볼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세계는 이번 3월 16일 규모 7.4의 후쿠시마 앞바다의 강진 관련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 상황에 대한 일본 도쿄전력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로 후쿠시마 원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3년 전인 2019년에도 일본 호카이도 원자력 발전소가 30년 동안이나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배출량을 축소해서 보고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일본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설명을 굳이 곳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호카이도 도마리 원자력 발전소가 대기로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의 양을 축소 보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굴뚝에서 시류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방출량을 잡아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미 한 차례 희석된 시류만 얻게 돼 제대로 배산이 안 되어왔던 겁니다. 문제는 도마리 원전이 시운전을 시작한 1988년 10월 이후 계속 이렇게 잘못된 계산을 하는 바람에 가동기간 내내 실제 배출량의 절반 정도만 신고가 돼 왔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다 일본 원자력교재청이 실시한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호카이도 발전 측은 제대로 배산을 하더라도 삼중수소의 양은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인체나 환경에 영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현재 기술로는 정화작업을 거쳐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일본이 원자력 오염과 핵 노출을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전 세계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sns상에서는 계속해서 일본 지진 관련 가짜뉴스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 지진에 대하여도 인공지진이라는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동북지역에는 약 7800명의 한국 교민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정 관련 발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정확한 발표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